이십부 또 다른 저주의 시작 씬 일 쇼핑거리 점심 희수와 함께 쇼핑을 하는 수연 하지만 수연의 표정이 밝지 않다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희수 액세서리를 귀에 대보고 좋아하는 희수와 수연 수연이 계산을 하고 선물로 희수에게 준다 희수 너무 기분 좋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몰려들자 희수 매니저처럼 수연을 데리고 지나간다 씬 이 커피쇼 점심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떠먹는 희수 옆에 테이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지 확인 희수 야 사람들 엄청 쳐다본다 수연 대답이 없다 수연 잠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같다 멍하게 가만히 있는 수연 그때 울리는 수연의 핸드폰 수연 전화 온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희수가 핸드폰을 들어서 주면 영수에게 온 전화 수연 수연 여보세요 신 3 영수집 점심 영수 조심스럽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수연 2 그럼요 영수 기사 잘 봤어요 신 4 커피숍 점심 당황한 수연 고개 숙이고 입을 가리고 작게 이야기한다 수연 아 그거 마케팅이에요 기사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영수 2 정말요 신 5 영수집 점심 영수 그럼 한 번 뵐 수 있을까요 수연 2 내일 어떠세요 영수 놀란다 내일요 네 장소는 문자로 아 네네네 영수 전화 끊고 완전 기분 좋다 신 6 커피숍 점심 수연도 전화를 끊고 희수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연을 쳐다보는데 희수 누구야 수연 별거 아니야 희수 실망 이제 나한테 말도 안해주고 수연 비밀 지켜야 돼 이쪽으로 와봐 희수 수연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귓속말로 희수에게 해주면 깜짝 놀라는 희수 다시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 신 7 수연 집 앞 오후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수연 집 앞에 마이클의 차가 보인다 마이클 수연을 보고 내리고 보조석에서 정리박스 19부 신 6 을 꺼낸다 마이클이 준 박스에는 수연의 물건이 들어있다 마이클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말해 시연 잠시만 나도 네 거 챙겨올게 마이클 됐어 다 버려 쓸 일도 없어 시연 시연 넌 필요 없으면 바로 버리는구나 그래서 나도 버리려고 한 거야 마이클 농담 널 버릴 때가 있어 시연 그래 내가 뭐라고 마이클 농담이야 시연 잘 가 시연 박스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마이클 시연이 조금 이상하다 시연 집으로 따라가는 마이클 시연 시연 집 오후 시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밖에서 벨 소리가 들린다 문 열어주면 마이클 들어오려는데 시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마이클 안 들어오고 까칠하기는 왜 무슨 일인데 시연 맘먹고 그날 비비안하고 거래한 거 왜 말 안했어 마이클 생각났다 그거 내가 다 생각이 시연 내가 바본 줄 알아 니가 시연으로 내가 마이클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클 그런 거 아니야 시연 나 완전 부자더라 모델료도 벌써 입금됐대 마이클 진짜 비비안하고 손이라도 잡게? 시연 어? 마이클 뭐라고? 시연 너 대신 잘 먹고 잘 살 거야 시연 문을 쾅 닫아버린다 씬 구 시연 시연 지갑 오후 포트폴리오 몇 장 넘겨보고 다시 상자에 넣고 집에 안 보이는 곳에 상자를 밀어넣는다 신 11 도로 마이클 차 오후 운전하는 마이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옆으로 차를 세운다 핸드폰을 들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하는 마이클 시연 2 여보세요 마이클 어? 어? 시연 2 여보세요 마이클 너 진짜 비변하고 일할 거야? 신 12 시연 집 오후 시연 그럼 그렇지 네가 그게 궁금해? 마이클 2 어차피 그건 나였을 때 가능한 거야 너는 못해 시연 난 모델를 먹고 떨어질게 비비안하고 싸우려면 네가 직접 해 이제 됐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는 시연 시연 많이 전화를 끊었다 마이클 그래? 나도 됐다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마이클 신 14 마이클 집 개인 바 저녁 바 위에 까만 봉지를 올려놓는 마이클 봉지를 꺼내서 만두를 꺼낸다 나무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어 와인과 같이 먹는다 마이클 자존심 굽히고 강 회장도 만났는데 날 배신자 취급을 해? 만두를 한 입 씹어서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마이클 신 15 공원 아침 공원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는 시연 비장한 얼굴 하나, 둘, 셋, 넷 턱걸이를 계속하면서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수연이 너무 멋있게 턱걸이를 하자 다 쳐다보고 수연 계속 분노의 표정으로 턱걸이를 하고 있다 신 16 마이클 집 주방 아침 가볍게 토스트를 만드는 마이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잔에 따르는 모습이 그림같이 멋있다 기존의 마이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예쁜 그릇에 토스트와 스크램블을 올리고 식탁을 차린다 마이클 해니! 해니! 마이클 해니 방을 쳐다보는데 인기척이 없다 신 17 해니 방 아침 방문을 여는 마이클 마이클 너 어제 몇 시에 왔어? 해니도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신 18 마이클 집 주방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서 토스트를 한입 깨물어 먹는 마이클 음미하면서 우유와 토스트를 맛있게 먹는 마이클 신 19 트루사이즈 본사 1층 매장 오전 매장에 정상 출근하는 마이클 직원들 서서 마이클에게 인사를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장을 하나하나 살핀다 마이클 사무실로 올라가고 직원들 서로 쳐다보면서 한숨 푹 신 20 트루사이즈 본사 사무실 오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이클 비비안 먼저 와서 책상에 앉아있다 마이클 굿모닝 비비안 비비안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봐 마이클 그동안은 내가 아니었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은 싹 잊어줘 난 돌아왔어 I'm back 비비안 웃으면서 Welcome back 마이클 비비안 서로 웃다가 고개 돌리고 표정 싸늘하게 변한다 마이클 사무실에 헨리가 없다 헨리 책상도 없어졌다 마이클 다시 웃으며 요새 헨리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걔 어제도 집에 안 왔어 비비안 헨리가 누군데 비비안이 마이클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표정에서 엔딩 gig yes 예멘 hmm ря 중 예멘 비비안 Sav quote 비비안